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지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범죄 피해 재산과 당해 범죄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도 866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이고 피고인이 몰수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파기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해자는 2021년 10월 1일 날 근가문 직원으로 행세한 A라는 사람에게 여행용 가방에다가 현금 2억 원을 담아가지고 줍니다. 전형제의 보이스피싱 사기죠. 이 A라는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용 가방과 2억 원을 든 가방에서 400만 원을 자기 수두료를 가져가고 이걸 피고인한테 전달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기로 신고를 하죠. 곧바로. 그리고 2020년 10월 11일 날 한 4일 뒤에 피고인을 긴급체포를 하고 여행용 가방에 권해 5만 원권 2686매와 1만 원권 200매를 압수해 갑니다. 이게 한 1억 36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원심은 이 현금을 모두 몰수를 했죠. 몰수를 하니까 피고인이 이 현금이 다 피해자한테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한 겁니다. 지금 이 현금이 과연 피해자의 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몰수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몰수라는 것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해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부패재산 몰수법상 범죄 피해자산은 특정 범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의하여 얻은 것으로써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로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도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한정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부패재산 몰수법상 범죄 피해자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2억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가 이걸로 가서 금괴를 받아왔어요. 근데 금괴는 그 금괴를 어떻게든 몰수를 빨리 해서 피해복을 시켜줘야 하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부패재산 몰수법에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소가 제기된 그 범죄에서 한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심은 이 돈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인지 아니면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그냥 몰수를 선고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 현금이 피해자의 범죄자리가 관련성 있는 여부를 다시 심리해봐라. 그래서 피해자의 범죄자리가 맞다. 그런 걸 입증을 시켜서 거기에 맞다면 그거를 몰수할 수 있고 만약에 피해자의 돈이 아닌 제3피해자가 있다면 그거를 마련히 범죄자리를 인정을 해서 몰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범죄 피해자는 몰수 추징되고 당의 피해 현금에 처분에 의해 되는 현금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당의 공세력 관련된 경우에 하나인다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빨리 원심이 다른 부분이죠. 원심은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관계에서도 피해보기 심히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현금을 몰수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당의 범죄, 즉 아까 말한 10월 7일에 있었던 그 여행용 가방에 담긴 2억 원, 그 중에 400만 원은 A가 가져갔고 1억 9600만 원, 이 현금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1억 3630만 원을 몰수할 수 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